안녕하세요. 해커스 편입에서 영어 문법을 맡고 있는 김나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커스 편입 영어 독해와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송입니다. 일단 누구보다 상세하고 꼼꼼한 수업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시험에 적용되는 설명으로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래밍화를 시켜드릴 거고요. 두 번째는 자료인데요. 10년 이상의 기출 데이터 분석으로 그 유형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편입은 정신적으로 압박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시험이거든요. 단지 학생들과 형식적으로 만나서 그냥 끝이 되는 선생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힘든 마음, 불안한 마음, 공감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면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학생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력에 자신감을 업해 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자신감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저 사람 수업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? 라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편입을 결심하셨다면 저희 박현송 신나죠? 함께해 주십시오. 믿고 따라오세요. 암흑같던 편입 공부의 끝에 당당히 합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. 심쿵하는 편입 영화 수업 시간에 만나요.